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에이플 목걸이가 이상해졌어 벌레다 줄무늬벌레야 꽁지럭거려 살아있나봐 아 되게 웃겨 뽕이야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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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이야 그러니까 너 거기 엄마 입을 또 그거 빨았는데 왜 들어갔냐 응? 어? 이건 내 입불인데 뽕디 못 봤어? 뽕디야 우리 애기 엄마 손 들어간다 꿈쩍도 안한다 뽕 뽕 뽕 뽕 좀 나오면 안 되겠니? 뽕디 뽕디 뽕 뽕 뽕 뽕 아주 그냥 어디서 번개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맨날 응? 나왔따 우리아기